한울타리의 그대는 나의 인생 제 버스킹 노래곡입니다. 통기타 이걸 자주 올려서 많이 나시 귀에 이고 있을 거예요. 항상 불러도 좋아요. 저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제가 섹스폰으로 처음 해보는 거예요. 잘 안 해봤어요. 통기타로만 해봤는데 좀 색다르게 섹스폰으로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. 진짜, 나의 인생에 맞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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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